Q. 상담 잘하고 와 상담 잘하고 와 데려다줘서 고마워 다음엔 연락해 근데 만약에 상담해보고 내가 등록 안하면? 괜찮아 그것도 너 선택이지 알겠어 응? 전화 온다 받아 봐 응 누구세요? 시우야 나 정민이 그래 평범한 건 단 하나도 없었다 누가 있을까? 사랑이란 거 느끼는 걸까? 내 저기 쓰는 도제 누가 가져가 버릴 생각 I don't know what to do 이제 A팀 웹툰으로 나오죠 그런데요 A팀 웹툰에도 다양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A팀 웹툰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하 잘하는 날? 다행이 썸네 내가 음 네 네 내